제 부모님, 제 부모님, 제 부모님 근데 저와 둘이 모두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뮤직룸 뮤직룸? 네, 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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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샤넨입니다 잘 와 잘 와 잘 와 잘 와 어떤 말도 숫자에 나왔던가? 미국에서? 숫자다, 대박 귀여운데? 되게 귀여워, 뭐야 이렇게 부끄러워 제가 모르겠다고 말했을때 저 1밀리언 달러가 있으면 어떤 집을 살 수 있을지 어렸을때 어떤 집에 사셨어요? 저는 주택이었어요 저도 단독주택 들어가고 대답 한... 2번 올라가서 샤넨 빠고 한번... 문화... 문화... 3베드룸, 2베트룸, 1리빙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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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빙룸 방이 이렇게 많아 정정한 거예요? 호텔이야 아니야 아니야 미친 벌써 좋아 어떡해? 후영장 있어 너한테 얘기하면 내가 당연히 해야해 오우, looks like a prism looks like a prism though I don't like it 오우, the inside is nice 오우? looks like 우와 아, 대박 나 저거 베노메서 본거 같은데? 강아지 보네 오우, 예아 강아지 너무 귀여워 아, 뭐 귀여워 예, probably New York 아, 맨 근데 벌써 미쳤다 벌써 미쳤다 하웽 200만원? 응 아, 아버리지 와 거짓말 난 저 풀장이네 너무 부럽더라 I love this way okay 제가 아, 아, 아기 오우, 아기 아, 아기 큰 오픈의 공간 여기 뭐 하는 건? 숨을 진짜 잘한다 영어로 즐거운 일은 여기가 이 학생의 회사는 여기가 조금씩 전통이 있는 것 같네 아, 학생의 회사는 아주 일반적으로 정말? 너무 좋다 참깨, 이걸 신기해 네 많은 사람들이 얘가 있는데 근데 얘가 사용하지 않는다 진짜? 그냥 조상해? 네, 약간 아, 아니, 알겠습니다 12개 그 정도 대가족이 살 수 있는 게 46만 달러 주방에서 이렇게 오래 걸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발 짜고미끄납니다 아니 벌써? 침대가 두 개야? 너무 깔끔해 내가 봤을 때 저쪽 화장실이 우리 집만 할 것 같아요 겨트 룰이 보통 집에 갔어요 집에서? 네 저희 집에서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제 부모님의 집, 제 부모님의 집 제 부모님의 집 근데 저와 둘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의 집 음악? 네 이신현은 왓더팩 우리 피아노, 기타, 마이크로폰도 그래서 음악의 집 또 다른 곳은 이제 guest의 집 말하자면 말하자마자 믿어 손님 오면 우리는 침전을 쓰니까 너 바닥에서 자잖아 맞아 이게 너무 좋은거 같아 방마다 욕실이 하나씩 다 잘려있는거잖아 보통 아메리칸은 나를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구입하는 곳이 바비큐, 파티 뭐지 우리는 방에 이런 뒷문이 있으면 보통 어디로 가죠? 보일러실 보일러실 온도를 떼려고 가야지 따뜻한 건 없나 뭐 없나 저런 집이면 제가 봤을 때 한 120억?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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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있어야지 네 집이 여기 있으면 그냥 당장 이곳으로 이사를 가 내가 당황했어 집갈돈이 12억이 따로 있으면 이사를 갈 것 같아 너무 놀랐어 우리 집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압박을 필요해 아니 그냥 기가 그냥 기가 그냥 기가 네네 그냥 기가 네네 새로운 집이 여러분 사실 이 집이 좋은 집이죠? 그쵸 근데 좋은 집이긴 하죠 한국에서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오 오 샤직 안 여러분 맛잇 진짜 정말 멋있어 연호는 진짜.. 이렇게 한 곳에 이곳에 오면? 아니요. 가정! 조송!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예쁘다. 되게 잘생겼어. 그 작은 거 같아요. 뷰는 좋다. 네, 뷰는 좋다. 거실? 아까 거실 보다가 여기 거실 보니까. 그니까. 얘 거실이 엄청 많았는데. 또 왜 이렇게 크게. 아기자기하노. 각오하는 거 없는데 요만큼 쪼꼼할 수가 있나 쉽지 않다 자유스코프에서 넥스트하우스 야 왜 이렇게 스파이온 비포 월 12억인데 꼴랑 저래? 좀 비교를 해보신 거 같다 좀 나와요 진짜 진짜 너무 뭐야 미국은 어딜 가야겠다 진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안 가는 게 손해일 거 같은데 이 영상의 비교는 정말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뉴욕 스타일의 아파트먼트에서 하이타워랑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매우 비교적이고 근데 아직 아파트먼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해가 안 가면 여기가 뉴욕이냐고 우리는 진짜 서울 집값 너무 비싸요 맞아 너무 너무 비싸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싸요 베스트 룸이 따로 있다는 거 자체에서 난 무직 룸이 진짜로 전 진짜 생각적이었어요 뮤직 룸? 뮤직 룸? 뮤직 룸? 삭취야 뮤직 룸은 진짜 근데 신이 와서 더 갖다 놔야지 뮤직 룸은 웬 말이야 모든 사람이 공간이 없지만 지역에 모든 사람이 공간이 공간이 있는 공간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땐 12억으로 못 살 텐데 서울 안 될 거 같은데 안 될 텐데 턱도 없다 서울에 1,000,000달러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00달러? 오우 와우 영국 출구하고 서울 지역でも 라고 하는 말 제 지역에는 전혀 더 수 있는 공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 지역은 여전히 근데 뉴욕과 캘리포니아 1,000,000달러 그쪽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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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지역은 3,000,000달러? 5,6주 4,000,5주 4,0004차 담사라든지 무지 뭐 여러분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집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보니 뮤직비디오는 충격적이긴 하네요. 저는 재미있었지만 지금 내가 뮤직비디오를 불리하고 싶어요. 정말 멋있어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